일본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초혈지옥 안에 있는데 작가가 일본에 혼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어제 새벽부터 한국을 떠서 오전에 일본에 도착을 해서 라면 하나 급하게 때리고 카페에서 겁나 일만 하다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뭐라도 하나 하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숙소로부터 걸어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오사카성에 나와 있는데 300엔을 내고 니시모마루 가든 땀 때문에 바지에 넣어둔 티켓이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오사카성에 놀러와서 오사카성을 배경으로 V 하면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성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침략한 장군의 성 앞에서 한국인이 와서 V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는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백인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 하면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히스패닉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동아시아계의 아시아인 황인종 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반도형 국가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라는 강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국가 쉽게 설명해서 탄압을 받고 외부적 압력이 가하면 가족들끼리 똘똘 뭉친단 말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반도국가도 민족들끼리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단일 민족의 반도국가의 여러가지 성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좀 강한 나라죠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족적인 성향이 배타적으로 발현될 때가 되게 많긴 합니다 이런 배타성이 강한 민족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다양한 문화를 봐야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관찰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돈을 잘 버는 작품 인기가 많은 작품 아니면 뭐 주제의식이 좋은 작품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가만의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다양한 작품을 보고 어떤 하나의 사고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굳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죽하고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사카성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에서 참배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정말로 사상적인 철학에 의해서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조상들이 당했기 때문에 인제 나라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대든 뭐든 어쨌든 역사적으로 교육받은 감정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일본에 좋은 문화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일본 여행을 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왔는데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일본에는 무슨 스타벅스에서도 전기 콘센트 꽂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 배터리로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하잖아요 검색을 해봤더니 일본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문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카공족들 그런 거를 카페 사장님들이 싫어하시지만 3시간에 한 번씩 음료를 시키거나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작가들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의 시점으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기 근처에 한강공원 같은 비슷한 게 있다고 해서 거기를 향해 걸어가 보고 있는데 저기가 오사카 공회당이라고 적혀 있던데 우리나라로 치면 시민회관 이런 느낌인가 봐요 건축 양식이 예전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구 서울 역사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역사를 빼놓고 뭔가를 논할 순 없습니다만 예전에 분단문학하시는 김정애 작가님 인터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념보다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는 되게 멋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만 하더라도 정치 이념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적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심지어 고향 친구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까지 말싸움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정치나 이념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잘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큰 결에서의 행복을 논하다가 정작 중요한 주위 사람들을 다 읽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상에 늪에 빠져서 사람을 잃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 교육에서도 늘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인연 철학을 수업에 드러나지 않게 노력하자 근데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한쪽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쪽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군을 얻는 만큼 적군을 얻게 된단 말이죠 가르치는 현장에서만큼은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어쨌든 그런 거를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채널에서도 구독자분들에게 몇 번 야단을 맞기도 했어 가지고 제가 사상이나 신념을 되게 강단있게 유튜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깜냥이 있었다면 사실 채널 사이즈도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했던 말에서 여러분들 생각과 맞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잔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 좀 쏴야 돼요 1행짜리는 안 먹네 5행도 안 먹네 인내가 없는데 이러면 너무 더워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이것과 연관된 말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명확하게 저의 개인 성향은 이야기하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사실 절대 빠뜨리지 않고 투표는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작법 유튜브를 3년 정도 했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 없는 정도가 됐단 말이죠 최근에 되게 자기 브랜드 가치가 명확한 작가님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됐고 물론 공부는 계속할 거지만 채널도 운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떠나서 작품을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을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확신을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역 떠내려간다 영상으로는 짧게 나갔겠지만 4일 정도 오사카에서 보내고 이제 교토로 넘어갑니다 제 작업을 하려고 왔는데 제 작업은 사실 거의 못하고 다른 외주일들 위주로 하느라고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제 작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교토 가서는 좀 집중해서 제 일을 하도록 해야죠 여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네요 교토에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살지 말고 근미래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다들 즐거운 참작 되시길 바라고 끝까지 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